다미야, 엄마 왔어. 엄마 목소리 들려? 어떻게 된 거야? 얼마나 추웠어. 얼마나 아파서 이렇게 된 거야. 그러게 할아버지한테는 왜 갔어. 소음 없다고 했잖아. 왜 엄마만 안 듣고 고집을 피워. 내 딸 죽일 작정이었어요?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무슨 작정으로 심장병 있는 애 밖에 세워둔 거예요? 몰랐어. 하나밖에 없는 손녀 이겨먹으니까 좋아 죽겠어요? 이제 속이 우려 나세요? 돈 가진 유세. 좀 그만하세요.